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적극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는 수능 국어가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1교시에서 상당히 많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사탐까지 영향을 받은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에도 생윤과 윤사 같은 경우에 약간의 출제 경향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은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출제 경향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과 윤리에 주목할 만한 경향을 보면 주제는 평이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낯선 선택지의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개념만 가지고 있고 낯선 선택지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지 못하니까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던 학생들이 꽤 있어요. 특히 시민의 불복종 같은 경우에 처음 보는 선택지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선택지들을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만 변형해서 적용한다면 충분히 맞고 틀리는 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특정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침해하는 법률. 이건 뭡니까? 평등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할 땐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민의 불복종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헌법 자체가 뭐의 대상이 됩니까? 불복종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헌법은 우리가 시민의 불복종은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체제와 같은 의미가 뭐예요? 헌법, 그다음에 사회의 기본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개념을 응용해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를 대응하지 못했으니까 어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다음에 도덕과 예술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절충주의 있잖아요. 이 칸트의 절충주의는 미란 선의 또 다른 형식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건 도덕적 선의 고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미와 선은 형식상 동일한데 그 형식이란 무엇인가? 이해관계를 초월한 것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 보는 선택지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던 거죠. 사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 독해용 문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외적 개입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 공정여행, 담론윤리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독해용 문제가 활용됐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제시문에서 핵심적인 쟁점, 그 쟁점에 대한 각각의 주장, 그 주장의 근거를 밝히는 문제들. 이런 독해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념의 실제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예전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로 그 개념에 대해서 심화된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다면 지금은 기본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출제를 하면서 그 개념과 선택지관의 연결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류는 앞으로 개념에서 시작하지만 뭐로 완성된다? 독해로 완성된다는 걸 반드시 깨닫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 개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다양한 표현력을 독해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생류는 뭐예요? 개념에서 시작해서 독해로 완성된다는 걸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다양한 표현으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류 만점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윤리와 사상은 보통은 우리가 대립되는 사상가들을 주로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9월 모평에서는 동일 계열 사상가의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장자와 노자를 비교하거나 스피노자와 스토아파를 비교하거나 에피쿠로스와 벤담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대립적인 사상가들을 이해하고 대립적인 구도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같은 계열의 사상가, 같은 시대의 같은 계열의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내는 능력 좀 더 디테일한 비교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9월 모평에서 윤사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 계열 사상가의 비교를 강화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낯선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사실 생류는 낯선 제시문과 낯선 선택지가 많이 활용되고 윤사는 익숙한 제시문과 익숙한 선지들, 사골 선지들이 많이 출제됐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로 윤사의 출제 경향이 생륜의 출제 경향을 따라가고 있다. 즉 낯선 사상과 낯선 제시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시문, 중용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 자체로 좋은 것이 구체적인 것과 구별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였는데 이것도 보면 플라토는 이원론적 체계를 추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원론적 체계를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벌린과 페티드의 진정한 자율은 무엇인가? 자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 아니면 비지배,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는 자유라는 핵심적인 쟁점과 그 자유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는 제시문 정리와 독해 능력만 갖추고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루소의 우리는 일반 의지에만 복종한다는 문제도 그다지 많이 출제됐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동일계열 사상가의 비교 능력과 낯선 제시문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윤사 올해는 50점이 1등급이 아니라 48점이나 47점으로 1등급이 내려갈 수가 있다. 따라서 윤사도 이제 담아주면 상당히 좋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내용의 선택지가 많이 구성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시문 같은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사골 선지는 뭐예요? 모든 행동에는 중형이 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사골 선지잖아요. 모든 행동에는 중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나쁜 행동이 있다. 살인이라든지 질투라진 이런 건 그 자체로 나쁘다는데 이런 사골 선지가 없어지고 새로운 내용을 다룬 게 나왔으니까 주요 사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에피크로스가 벤담을 비판하는 문제 쾌락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쾌락인 거지 쾌락의 양을 늘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다. 같은 쾌락주의지만 에피크로스라는 소극적 쾌락주의자가 누구예요? 벤담이라고 하는 양적 쾌락주의자를 비판하는 문제, 쟁점을 찾아내는 문제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물론 문제가 어렵진 않았지만 윤리와 사상에 주목할 만한 경향은 이제 대립적인 구도에서 탈피해서 동일계열 사상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낯선 제시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동안 주로 우려먹었던 사골 선지들 대신에 새로운 내용의 선택지가 구성되니까 실제로 시험장에서 심화된 지식과 심화된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윤과 윤사의 서로 다른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각 가장 정확한 대응을 할 때 생윤에서 그리고 윤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출제 경향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만점 받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월 모평에 대한 총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